오늘 연극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러게요. 그럼 두 분이 커플로 위장에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? 나랑 변호사님이요? 에이, 어색하게. 아, 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는데. 맞는데, 맞는데. 여기서, 여기는 조금 키스심까지 있고. 아, 그것도 있었지. 예, 놀랬으면 미안해요. 괜찮아요. 바보를 찾아 처리하면 정말 떠날 거죠? 느닷없이 만났으니까 느닷없이 헤어지는 거죠? 그쵸? 걱정돼서요. 이게 테스트가 좀 필요해. 일종의 설렘 테스트랄까? 예, 나. 예, 나. 네, 감사합니다. 딸이 정말 잊지 못할 황홀한 밤이에요 살이 나도 잊지 못할 밤이야 스위리 달린